지금 교체 안 했어요, 아직. 무슨 교체요? 교체해야 돼, 교체. 지금 아직 나를 안 했다니까. 바꾸는 게 있어? 어. 너가 한 시간짜리 몇 개 있었지, 얘가? 자, 저는 들어가서, 내려가서 거의 탈탈 털렸어요. 털렸어? 봤어? 제가 얘도 좀 많이 여기저기 뜯긴 상태구나. 많이 뜯겼어요. 야, 지금 광수 몇 시간이야? 광수예요? 감히 계세요, 지금 다섯 명이 붙어도 안 돼요. 광수 오빠가 지금 슈퍼예요, 슈퍼. 제가 그분한테 다 뜯겼습니다. 저는 하하님을 믿도록 하겠습니다. 허경환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광수, 이광수. 이광수랑 하하 씨 시간이 교체할 테스트. 오케이. 어, 진짜? 하하 씨가 시간 바꾸기가 나왔는데요. 하하 씨가 이광수 씨와 시간을 바꾸했다고 합니다. 하하 씨가 몇 시간 이광수 씨한테 왔고요. 이광수, 이광수, 이광수 씨 시간이 교체됐습니다. 어, 진짜? 형, 형님. 형, 형님. 한 번만. 형, 형. 형이? 오빠, 한 번만. 한 번만 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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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뜯어봤자. 이거 뜯어봤자. 그래도 뜯어봤자. 자, 내가 빠질게. 이제 너네들은 잔챙이 정리하고 와. 나한테는 딱 한 번만 뜯을 수 있어. 한나야, 한나야. 빨리 소빈이 뜯어. 야, 이거 대박이구만. 어. 어떻게 해? 야, 니네네. 내 거, 내 거. 뜯었어, 뜯었어. 뜯었어, 뜯었어. 뜯었어, 뜯었어. 내 거 뜯어봤자 의미 없어. 너는 내 거 뜯어봤자. 야, 코 묻은 시간을 뭐 하러 뺐니? 다행이다. 다행이다. 형. 자, 나 오픈할게. 나 2분 남았어. 나 한 번만 손잡아줘. 나 5분만 더 하자. 야, 나 지금 몇 층이야? 14층. 14층 가다가 나 그냥 노란 옷 입어야지. 나 빨리. 야, 한나 없어. 한나 없어, 한나. 한나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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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소민이 제가 뜯었어요. 자, 영재턴치 시간의 반이 줄었습니다. 왜요? 영재턴치 시간의 반이 줄었습니다. 왜요? 아니, 나 안 줄었어. 너 빨리 가야겠다. 영재턴치 40초 남았습니다. 신환 제일 보고 싶은 사람한테 전화해. 어? 통화 줄 사람이 없어. 저 일단 형, 저 3기로 이따. 그래, 빨리 와. 네, 이따 뵙겠습니다. 정석. 8층으로 와, 너. 아니요. 아니요.